이번 에피소드부터 3번 정도 나누어서 크립토그라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그라피는 어디에 쓰여 있느냐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나 토미김밥 중에서 여느 일방이 글의 사실을 부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보이스를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eny invoice. 인보이스를 내가 만든 적이 없다.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뭐 내가 물건을 주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어느 일방이 누구든 자신의 행동을 누구든 자신의 과거 행위를 부정한다면 부정한다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이에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부터 크립토그라피 중에서 전자서명 부분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전자서명도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문서의 암호화. 문서의 암호화. 같이 할 거예요. 문서의 암호화를 통해서 이건 뭐예요? 이건 프라이버시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가 되겠죠. 정보보호. 이 두가지가 같이 물려있는 주제가 크립토그라피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오프네시 캠퍼스의 충동과정입니다. 충동과정의 충동 4년차의 오른쪽에 보시면 크립토그라피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글자가 너무 좀 희미하나요? 크립토그라피라고 되어 있는 M81 이 부분이에요. 이 링크 따라가시면 이렇게 중급 4년차로 되어 있네요. 3년차로 되어 있네요. 중급 4년차입니다. 4년차의 크립토그라피에서 강자가 1번부터 암호화학이 돼서 줄리어스 시제 방법, XOR, 원타임 패드 등등등등등 해서 쭉 이어집니다. 몇 분까지 이어지는지 보면 21번, 크립토 21번까지 이어져있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시고 충분히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으시기 바랍니다.